1년 만에 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두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. 신규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허 추가에 무게를 두면서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.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지만 특허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추가 특허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더 내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면세점 제도 개선 TF의 기초가 된 연구 용역에서 최대 6개까지 추가 특허를 내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상황. 이 경우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특허 전에 서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한 신규 면세점 대표이사는 언젠가는 사업자가 몇 개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남으려면 면세점을 두세 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특허가 나온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신규 면세점 대표이사는 이제 겨우 진입했고 본점 안착이 최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나으니 특허 추가가 있다면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면세점을 되살리려는 롯데와 SK는 물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지난해 특허전에서 고배를 마신 대기업들까지 뛰어든다면 특허전의 판이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면세점 추가는 과당 경쟁을 불러와 해외 명품업체와 외국계 여행사만 배불려 줄 것이라는 주장. 그 한가운데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에 이어 다음 달 중이면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.